자 2탄이야 갑니다 어텐드라는 영어 단어 여러분 다 알고 있지? 뜻이 뭐가 돼? 시작 참석하다 출석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뜻이 뭐야? 시중돌다 참석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시중돌다 어텐드 그래서 참석하다 가장 많지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다에 뭐가 돼? 시작 페이 어텐션 투 오 피디님 딩동댕 아 좋았던 피디님 같이 호흡하고 있던 지금 같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fly 어텐던트라고 하지 뭐야 시중돈는 사람 어텐드 시중돈이다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be likely to 뭐뭐하는 성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이유가 뭐야? 좋아하니까 어우 나 좋아해 몸하는 걸 좋아해 성향과 경향이 있는 거죠 좋아하는 성향과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넣지? 시작 좋아하는 성향과 경향이 있다 경향 방향성 좋아하는 거니까 옆으로 갑니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아 will은 뭐가 돼? 뭐뭐할 것이다 라는 의지지 의지 의지니까 뭐가 돼? be willing to 하면 뭐해? 기꺼이 뭐뭐하다 의지란 말을 다른 말로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good will 하면 뭐가 돼? 선의 좋은 의지 좋은 의지 선의 라고 하여 그 다음에 blessed란 영어 단어가 있죠 뜻이 뭐가 돼? 시작 폭발하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봐봐 last란 영어 단어가 있지 last가 영어로 지속하다 라는 뜻이야 지속하다 근데 blessed는 폭발하다 그럼 지속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꿩! blessed는 폭발하다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arge란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자 우리가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요금이란 뜻은 기본이고 자 요금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술 먹었거든? 여기 술값 이 요금 내가 내게 어? 선생님이 책임지겠다 책임 그래서 요금과 책임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charge란 영어 단어가 부과하다 그럼 뭐하시죠? 요금과 책임을 부과하다 동사의 뜻 요금과 책임을 부과하다 charge 됐습니까?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가 요금이란 뜻이거든?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요금 여기 요금 내가 내게 책임지게 그래서 뭐하? 부과하다 자 얘는 영어로 뭐해? 시작 우리 치팅한다고 하지?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속이다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 확인해봐 됐어? 그러면 이제 보시면 속이다라는 영어 단어 가장 쉬운 단어 뭐가 있니? trick, 얘도 속이다지 그럼 이제 봐봐, 사운드 C하고 T는 같은 사운드지 H 생략 사운드, R 생략 사운드 그럼 T가 C, 같은 거지 얘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속임수, trick 동사의 뜻은 속이다 cheat, 뜻이 뭐가 돼? 시작, 속이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combin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결합하다 집중 우리 피자 먹을 때 무슨 피디니? combination 피자, 그쵸? 근데 이제 보시면 원래 이 단어적 얘가 이제 원래는 넝쿨식물이라는 뜻이야 따라해봐, 넝쿨식물 넝쿨식물 서로 얽히고 석히는 거야 넝쿨식물 그래서 이제 두부수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 얘는 다른 말로 뭐야? 시작 포도나무지 포도나무가 넝쿨식물이 된 거야 포도나무가 뭐라고? 넝쿨식물 그럼 선생님이 포도나무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와인 하나 더 친 것 뿐이야 포도나무가 먼저 포도주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complaint 다 알고 있지? 불평하다 옆으로 갑니다 컨셀이란 영어 단어가 있죠? 얘는 접도어 뭐지? 칸이지 선생님한테 접도어 배운 친구들은 알 거야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안 모집고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안 모집고 접도어는 반대나 뭐가 된다? 강조만 된다고 그랬어 컨셀 얘가 은폐시키다인데 얘가 강조야 왜? 3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C하고 S가 바뀌는 얘가 영어로 물개 물개는 여기 있지 물개 근데 얘가 동사의 뜻은 뭐예요? 따라해 봐 시작 밀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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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처박는 걸 말하는 거거든 얘가 영어로 여자들 화장품 이름은 뭐가 있지? 컨셀러 은폐시키다 완전히 봉하는 거 얘가 강조로 쓰였지 강조는 플러스 표시 S하고 C가 바뀔 수 있지? SDCXD SDCXD 옆으로 갑니다 컨셀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이건 비 컨셀는 위드가 쓸 때가 있고 비 컨셀는 어바웃이 쓸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바웃이었어 뜻이 뭐야? 걱정과 근심하다 걱정과 근심하다 거기 컨셀이라는 영어 단어 걱정하게 만들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자 컨셀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얘는 여러분 고백하다인데 여러분 고백 자백 자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니? 에세이라고 하지 에세이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수필 수필이 뭐야? 일기 같은 거지 그럼 수필은 자기 고백적인 글이란 말이야 그래서 컨셀가 고백하다 자백하다 자 컨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펌이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회사 형용사의 뜻이 뭐야? 확고한 회사 세 번 했죠? 시작 확고한 회사 확고한 회사 확고한 회사 컨펌 확실히하다 확원하다 확자 동그라미 쳐 확고하게 돼? 확 컨프론트라는 영어 단어가 직면하다 왜? 프론트가 영어로 앞이라는 뜻이니까 내 앞에 직면하다 컨프론트 그래서 페이스와 같은 거지 내 면전 앞에 있는 거야 앞이라니요 프론트 얘는 뭐의 변형어야? 이거의 변형어지 F하고 P가 바뀔 수 있으니까 컨스트럭트가 영어로 건설하다 집중 ST가 나오면 뭘 얘기한다? 스탠드 여러 사람이 세우는 거 시작 건설하다 설자 동그라미 쳐 건설하다 할 때 구성하다 건설하다 같은 개념이야 얘는 직역은 건설하다고 의역은 국회를 건설하다 국회를 뭐한다 시작 구성하다 구성하다의 뉘앙스가 있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구성하다는 보통 뭘 많이 써? 컨스티튜트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됐니? 좀 좋았죠 이렇게 갑니다 컨펜세트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여러분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 이기다라는 영어 단어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윈 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시작 확신이 필요하겠지 확신시키다 다시 한번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하다 이 쪽 잠깐 가자 그래서 영어 스페인 무적함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nvincible 알마다라고 그래 이길 수 없다 이거야 invincible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없는 이걸 강사들이 뭐로 바꿔? 무적의 그래서 스페인 무적함대를 얘기할 때 형용사 invincible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기지 못한다 win 이기지 못한다 됐니? 좋았죠 옆으로 갑니다 자 defin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다 알고 있지? fine이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얘가 정의하다 뭐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define 옆으로 갑니다 demanded 요구된 demand가 요구하다 어렵지 않지? 옆으로 갑니다 비택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 하시죠? 탐지하다 발견하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자 이 단어 잠깐 보자 리가르드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얘가 영어로 뭐냐면 여러분 간주하다 라고만 알면 안 돼 얘가 존경하다 이 뜻이 있어 존경하다 그럼 얘가 또 접두어 뭐가 되니? 리가 접두어 하지 그럼 이 가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가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얘가 가시야 신이야 그래서 신을 뭐 하지? 시작 경외하는 거지 경외하다 경외하다 됐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경외하다 경외하다 경외하지 않는 거야 경시하다 경시하다 또는 무시하다 신을 뭐하되? 존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외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경시하다 또는 무시하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시하다라고 하는데 경시하다 무시하다 되니? 그럼 선생님 저는 이걸 먼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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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종간력 새끼 뭐 이렇게 외우던가 이건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 알겠지? 어원으로 외울 사람은 어원으로 좀 약간 약간 그들만의 언어가 언어가 있는데 그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편집당할 것 같아 니 마음대로 왜 울산 니 마음대로 니 마음대로 뭔지 알겠지? 그래서 니가 이렇게 자 드리프리쉬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집중 여러분 봐봐 이게 레프트야 우리가 놀러 갈 때 레프팅 타러 간다고 할지 이게 땜목이야 땜목 땜목 타고 놀았네 그럼 뭐 할까? 표류하겠지 배 타고 한 게 아니라 땜목 타고 왔으니까 드리프트 뜻이 뭐가 돼? 시작 표류하다 거기 보면은 어쩌다 뭐뭐하게 되다가 어쩌다가 표류하는 거야 드리프트 뜻이 뭐가 돼? 시작 어쩌다 뭐뭐하게 되다 표류하는 거지 다시 한 번 시작 드리프트 어쩌다 뭐뭐하게 하다 자 여기서 이 여기 작년 6월 평가원의 어론은 어쩌다 뭐뭐하게 되다 drop 뜻이 뭐야? 떨어뜨리다 어렵지 않고 elect 뜻이 뭐가 돼? 시작 select가 있지 select select는 선거하다 선택하다 얘는 선거 선출하다 어려운 단어 아니고 evolve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evolution 명상이 evolution이란 말이야 진화하다 전개하다 진화하다 전개하다 됐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얘가 영어로 뭐야? 조사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검증하다라는 뜻인데 검증 왜 그러지? 야 샘플을 끄집어 샘플 샘플을 뽑아내 샘플을 뽑아내가지고 검증하는 거지 그치? 검증할 때 뭐야? 샘플을 갖고 오라고 하잖아 그치? 검증하다 exist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존재하다 어려운 단어 아니고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옆으로 갑니다 face 너무 쉽지요? 얼굴 직면하다 됐습니까? 여기 보면 그 다음 fit 적절하게 우리가 fitting room이라고 하지 어려운 거 하지 focus은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가 집중이죠 자 얘가 연료라는 뜻도 있고 연료를 뭐가 돼? 붙다 여기서 뭐로 쓰였어? 시작 공급하다 라고 쓰였어 공급하다 아 이게 다이오 공급하다 프로바이드처럼 연료를 공급하다 프로바이드처럼 쓰였어 개인 얻다 어렵지 않고 자 이거 봐 군중과 함께 가다 대세를 따르다 이해 됩니까? 군중과 함께 가다 대세를 따르다 확인해 보시고 hang up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할 때 옛날 전화기는 어떤 거였어? 이런 거였지 모시모시 탁 모시모시 탁 이런 거였단 말이야 모시모시 1분 말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 때 뭐야 hold on please 하면 뭐가 됐지 전화기 좀 들고 있어 hold on 그런데 이제 행합 전화기 옛날에 이렇게 뜨뜨뜩 뚝 걸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전화를 끊다 행합 그래서 거기 행합이란 영어 단어를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전화를 끊다 전화를란 말이 빠졌어 행합 자 호스트는 뭐야 주인 또는 뭐야 주체하다 동사로 쓰였으니까 호스트 주인 주체하다 주체하다 개체하다 개체하다 밑에다 주체하다 주인이니까 주자를 살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집중 이건 공글리시로 외워 게으른 아이들 게으른 아이들 공글리시래 근데 얘는 아예 나쁜 뜻은 아니고 좋은 뜻도 있어 한가로운이라는 뜻이 있어 한가로운 아이들 좀 있는 집은 뭐해 여유로운 아이들 시작 게으른 아이들 한가한 아이들 여유로운 아이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옆으로 갑니다 improve의 뜻은 뭐해 시작 개선시키다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include 뜻이 뭐야 포함하다 in 얘가 영어로 뭐야 close 닫다 우리 클럽에 들어와 이래도 돼 우리 클럽에 들어올래 뜻이 뭐야 포함하다 됐습니까 close 포함하다 insert 뜻이 뭐야 모욕하다 얘는 뭐냐면 왕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술탄 야 왕을 모욕하다 너 왕 아니야 왕을 모욕하다 술탄이 무슬림의 왕이 있잖아 그치 너 왕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insert 모욕하다 너 왕 아니라고 인마 나는 무슬림의 왕이다 그랬더니 기독교 십자분전쟁에서 야 내려와 일단 나는 왕이다 알았으니까 내려오라고 인마 어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네 뜻이 뭐야 모욕하다 자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지 소개하다 도입하다 유입하다 introdus 뭐라 해야 시작 소개하다 도입하다 유입하다 도입 입자 동그라미 있죠 입 안포입 세 번 했죠 시작 안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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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발브라는 영어라는 어렵지 않지 뜻이 뭐야 포함하다 포함하다 자동차 중에서 잘 굴러가는 자동차가 뭐가 있다 하나 둘 셋 볼보 안으로 굴러갑니다 안으로 굴러갑니다 안으로 굴러갑니다 포함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지란 영어 단어가 뭐야 시작 판사 또는 뭐야 판단하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옆으로 갑니다 리드투 뭐뭐로 이끌다 어디 어디로 이끌다 그 다음 리밋 뜻이 뭐가 뜻이자 제한하다 한정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니 좋았던 집중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거는 여기 와봐 포인트 블레스트 지속하지 않았어 폭발하다 블레스트 폭발하다 됐습니까 옆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칸실러 여자들 화장품이라고 은폐시키다 얘가 밀봉하다 강하게 밀봉하는 거 은폐하다 그 다음에 칸패스 자백하다 고백하다 왜 에세이 생각해 고백적인 걸 수필 그 다음에 칸빈스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해라 시작 확신이다 확신시키다 확신시키다 그 다음에 디스 리가르드 집중 가 신을 얘는 강조지 신을 내가 뭐한다 존경하다 리가르드 간주하다 존경하다 난 존경하지 않아 경외하지 않아 경시하다 무시하다 기억하시고 트리프 뜻이 뭐야 원래는 표류하다 라프팅한다 얘가 뗏목 타고 표류하는 거 어쩌다 뭐뭐하게 되다 어쩌다 뭐뭐하게 되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영어로 뭐야 공급하다로 쓰였다 명사일 때 연료 동사일 때 연료를 공급하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영어로 뭐라 한다 시작 게으른 한가한 거기 보는 아이들 어라운드 빈둥거리다 그쵸 한가하게 있는 거 아이들 어라운드 동사로 쓰였어 보통 형용사가 많다 빈둥거리다 인서트 너 왕 아니야 너 왕 아니야 인마 왕을 뭐하다 시작 모욕하다 됐어 여기까지 좋았던 우리의 인서트 우리의 인서트 우리의 인서트